LA 카운틴의 증오범죄가 2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카운티 관계자들은 학생들의 조기 예방 교육에 의미를 두고 새로운 캠페인 출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홍재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3년 LA 카운틴의 증오범죄가 그 전해에 비해 17%가 감소하면서 2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과거 10년 동안 발생한 증오범죄 가운데 살인사건이 없었으며 미성전자들의 연루도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증오범죄는 대부분 인종과 종교 그리고 성적 취향에 기인하는 것으로 특히 최근에는 성적 소수자 그룹에 대한 증오범죄가 증가세에 있으며 모두 폭력이 행사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비율이 적다고는 하지만 아시안계에 대한 증오범죄의 경우 필리핀계의 피해가 가장 많았으며 한인들 역시 에이시안이라는 이유로 공격받는 사례들이 보고됐습니다. 한인 대상 증오범죄의 경우 15살 소년에게 수명의 라틴오 남성들이 중국인이라 부르며 우리 땅에서 사라지라는 위협과 함께 실제 폭행까지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3 증오범죄 보고서는 국내에 존재하는 반이민 정서를 지적하고 부모로부터 받은 타인종, 타 종교에 대한 편협한 선입견의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관계자들은 잘못된 선입견이 자신만의 정당화로 이어지고 증오범죄를 상대에 대한 응징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또한 피해 그룹 역시 가해자 또는 가해 그룹에 대한 증오범죄를 정당한 부복증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LA18 홍재식입니다.